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언제쯤 이제 폭등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구요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리면서 좀 언제까지 좀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꼭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봄부터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좀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수익이 났다고 해서 뭐 희낙낙하고 뭐 좀 방심하실게 아니라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지금부터가 이제 주식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다 한방에 계좌 자체가 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영상 이제 셀트리온 분석에 앞서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좀 간단하게 좀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상하 프론테크 이것도 제가 47,700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해 드린 건데 지금 뭐 나중에 뭐 이 가격이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이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묶어 가지고 뭐 대주전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캠트로스 아니면은 뭐 데모 데모 마그네틱 아니면 뭐 상신 edp 이런식으로 조금 엮어 가지고 좀 그 한 종목에 좀 섹터별로 엮으셔 가지고 이제 뭉탱이 뭉탱이로 좀 보시면은 훨씬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엘에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 자체를 뭐 두산중공호 이것도 제가 단타로 좀 어느정도는 추천을 해 드릴 거에요 아니면은 두산 인프라 아니면은 뭐 현대 일렉 현대 일렉트리 이런식으로 좀 뭉탱이 뭉탱이로 좀 묶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섹터별로 있는 거는 이제 각자 이제 좀 포트를 어느정도 포트를 관심 관련주 포트 자체를 좀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투자 주식에 있어서 투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조금 종목의 분 보는 눈도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식으로는 이제 계속 제가 좀 설명을 다 영상에서는 뭐 관련주들 어느정도는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좋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주춤하고 이런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셀트리온 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뭐 나쁜건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이제 시총 높고 굉장히 좋은 회사죠 이거는 뭐 뉴스만 보셨어도 어느정도는 아실 거에요 이거는 빌게이츠가 직접 이 회사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유일하게 방문한 회사에요 과연 빌게이츠도 궁금했겠죠 이 회사가 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게 궁금했기 때문에 방문했던 회사 중의 하나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회장 자체가 영업직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영업직 출신 치고는 이제 잘 풀리면은 영업직이고 말 잘하기 때문에 잘 풀리면 진짜 훌륭한 뭐 영업직이고 안풀리면 사기꾼이다 이런식으로 있는데 굉장히 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 망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영업적으로도 이 회사 자체가 매출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도 빌게이츠 온게 회장이 좀 말빨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재물을 봐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기술적 어떤 회사인지는 뭐 다들 아실 거에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근데 뭐 코로나 말고도 이제 셀트리온 자체에서 유럽에서 뭐 램시마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도 뭐 적응 관련 적응증을 뭐 추가로 획득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자체가 뭐 코로나만 이게 하는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례적인 속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유럽 현지에서는 뭐 굉장히 강력한 공고가 있었다 고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보자 이거에요 뭐 어차피 뉴스 찾고 이러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기술적으로 보자 이거에요 보통 주가라는게 올라가면은 횡보를 하고 또 올라가면은 그 기간 동안은 뭐 횡보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섹터를 묶고 이렇게 섹터를 묶고 이렇게 섹터를 묶고 좀 이런식으로 섹터를 묶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뭐 30일이었다 하시면은 이 횡보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이 기간이 60일이었다 하면은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수가 뭐 30일이면은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런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차트가 그렇지만 뭐 셀트리온 말고도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아 내가 좀 며칠 정도를 더 기다리면은 이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어느 정도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슈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만 한번 나왔다 하면은 이제 분명히 좀 한번 크게 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식으로 횡보를 했다가 한방씩 계속 쏩니다 차트 자체가 그래요 셀트리온이 뭔가 일을 안하는 듯 하다가 뭐 하나씩 이슈를 다 던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래서 뭐 언제쯤 갈 거다 라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때 이때부터 해서 뭐 이거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보통 거의 뭐 한달 이때 이때 이런식으로 올라왔죠 보통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정배열을 만들면서 기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는 솔직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셀트리온 기사가 언제 뜰지는 아무 저는 몰라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지금 셀트리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셀트리온은 그래요 길을 모았다가 한번 한방씩 계속 꾸준하게 쏩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넓게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뭔가 뭔가 길을 모으다가 한방씩 쏘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셀트리온을 팔만한 위치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좀 간점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물려 있다 팔아라 이런식으로 이거는 저는 말씀을 드리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총 자체가 높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약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개 선정된 회사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셀트리온이 좀 확률적으로는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돈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급등주 굉장히 좋아하시고 빠른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좀 주식할 맛 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좀 주식에 있어서는 좀 주식이 좀 홀짝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뭐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 뭐 50대 50 반반의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 좋은 접근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내가 로또를 사서 뭐 1등이 당첨될 확률도 이렇게 따지면은 50대 50이에요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정말 이 험난한 주식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는 좀 투기성 보다 이렇게 확률 싸움 50대 50의 확률 싸움이라기보다도 이 회사 자체에 좀 투자를 하고 회사 재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확률 싸움 급등 나오는 거 쫓아가다가 진짜 잡주에 한번 물리잖아요 잡주에 한번 물리면은 거래 일 거래 중간에 뭐 거래 중지 당하고 유상증자 맞고 계좌 한 번에 다 녹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50대 50의 확률 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나 재물을 보고 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주식을 뭐 저희가 뭐 하루 이틀 해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한번 하시면은 뭐 좀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처음부터 좀 습관을 들으시면 좋지만 지금 지금도 50대 50 확률 싸움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좀 주식 투자하시는 스타일 자체를 좀 바꾸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한다고 하셔도 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자체를 좀 소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 재밌어요 당연히 재밌어요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밌어요 근데 단타만 하시다가는 진짜 오래 못 버티십니다 그래서 항상 단타는 그냥 뭐 일당 번다 그냥 월급 번다 생각을 하시면은 중장기로 가시면은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봉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주식도 좀 해 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 내고 이런 종목도 좋아하고 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같이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한번씩은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